저희는 초삼 때 스마트폰이 나왔으니까 여학삼 때 중에 안 가지고 다니는 애 없어요? 나 학생 때 USB 안 썼는데? 플로피 디스크 아니에요? 진짜 잔인하다! 이러려고 눌렀네, 이러려고 눌렀어! 옷도 이렇게 입히고! 졸업 언제 했어요? 나이스! 내가 이런 거 얘기할 줄 알았어. 10년 전? 고등학교 졸업 14년! 14년 6월! 어우 깜짝이야! 저 나이기 때문에... 저 1,3년도 2월에 졸업했습니다. 1,3년이요? 어? 묵한 게 때리죠, 여러분? 아, 맞아요. 그거 그거 사용해서 기억나요. MP3! 전 클린앤클리어 아세요? 클린앤클리어... 뮤지쇼? 클린앤클리어를 모르잖아요! 친구한테 빌린 P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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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통이랑 수저통? 고등학교 때요? 수저통이 없어요? 저희는 수저통 없는데? 요즘 급식실에서 다 주지 않... 아, 왜? 왜? 우리 급식대가 있었는데? 우리 밤마다? 저는 초등학교 때 하고 없어졌어요, 오늘. 오늘 주제는 요즘 중부들한테 개인 가방을 가져오고 있어요. 너 알고 있었어? 그럼요. 학생들한테 무료 가방을 가져가고 있어요. 아, 그래서 가져왔구나? 아, 내 소중한 가방이 털리는구나. 왜 이렇게 뭐하나? 이거 예쁘다. 아, 요새는 이런 거 비치는구나. 왜 이렇게 무슨 말이야? 아, 그래도 이거 찍는 거 아셨을 거 아니야. 그러면 중요한 건 다 빼고 오셨겠지. 다 챙겨왔어요. 아, 진짜 안 돼. 이건 뭐야, 진짜 귀엽다. 가방에 달고 다니는 유행템이에요. 뭐, 여태 뭐, 인형 달고 다니잖아요? 네, 맞아요, 인형 엄청 달고 다니잖아요. 저희는 그거 달고 다니죠. 속된 말로 오덕이라고 해요. 제가 약간 이상한 얘기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가방을 많이 안 들고 다녀요, 사실. 보통 학교에다가 물건들을 많이 두고 다녀요. 여자애들은 여기다가 파우치 들고 다니더라고요. 파우치를 많이 해요. 대부분 저희가 피어싱은 뭘 안 하세요? 피어싱이 가능하다고요? 피어싱은 뭘 안 하세요? 1등의 가방. 아, 선생님 근데. 싹! 손표다! 필통이에요? 아, 이게 필통이에요? 너무 귀여운데? 열어봐도 돼요? 필통이 세상 화려하시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귀여운 걸 좋아하나 보네요. 똑같다, 똑같다. 이거는 근데. 아, 손톱 관리하셔야 되니까 털 관리랑. 아, 털 관리랑. 공부하다 보면 손이 눈에 들어와야 집중이 안 돼요. 빨리 뜯어내고 수업을 듣자라는 취지에서. 아, 이거. 채점할 때 항상. 무조건 빨간색 이렇게 뜯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대학교 가면은. 이거 하나 들고 다니고. 근데 이거는 왜 두 개나 갖고 다니는 거야? 필기를 이걸로 많이 하거든요? 필기를 하도 많이 해서. 진짜 필기를 많이 하긴 하던데. 상품심이 세 개나 갖고 다니고. 암기할 때. 끝이 아니었어. 그리고 세상 화려해. 시바견이 붙어있네. 놀자, 시바. 본인의 가치관을 정확히 보여주는. 놀자, 시바. 필통을 독서실에 깜빡하고 놓고 올 수 있어서. 따로 이거를 여분을. 아, 그거 진짜 열심히 해놨다. 컴퓨터 마킹할 때 쓰는 거야? 네. 빨간색으로 먼저 예비 마킹하고. 예비 마킹하면 안 되고. 바로 체크면. 왜 하면 안 돼? 수정 테이프로 하고. 그 위에 대체. 코스틱. 아, 맞아. 코스틱 종류별로 있었다고요. 이거 뭘로 보이세요? 머리끈 같은 거? 메모지함. 공부할 때 쓰는 게 보통 메모지지만은 친구들하고 수업시간에 떠들려고. 아아. 누가 봐도 공부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난잡한 그림이 그려져 있는. 난잡해요. 이게 위에 공부할 걸 적어도 잘 안 보일 것 같은. 아니에요. 네? 우린 보통 이런 케이스가 있으면 이런 케이스 안에 뭔가 다른 걸 숨겨다녔지. 오케이, 여기까지. 고산들 제일 많이 쓰는 시계. 이거 진짜 필수. 그다음에 이거. 이게 진짜 제일 위태. 아, 잠 깨는 건가? 잠 깨는 거야. 잠 깨는 이야기거든요? 와! 책도 들고 다녀. 아, 네. 저 책 자주 읽어요. 저 진짜 책 자주 읽어요. 너는 기억 못하겠지만. 제가 책 읽는 걸 좋아해요. 공부는 아래도. 급하게 너서우신 것 같은데. 추리소설인데 이게 쓰리신물이거든요? 요새는 그냥 어플로 보잖아요. 이거 다 들고 다니는 거예요? 네, 들고다녀죠. 아우. 되게 과탐지. 어, 이기성쌤 아니에요? 이기성쌤. 와! 아직도 하세요, 이기성쌤? 나 대박! 저는 저도 이거 썼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학습지 파일이에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교과서 위주로 공부를 하라는 말을 했었잖아요. 예전에. 근데 사실 요즘에는 교과서보다는 부가적인 학습지로 시험 문제가 더 많이 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돼요? 맞아, 이거 하나씩 있었어. 공부 되게 열심히 한다. 엄청 열심히 해요. 고장판. 이거 뭐야? 이거 유치원 때 하던 건데? 이거 발표하면 하나씩 찍어주시고 그러세요. 가방에 뭐가 있는데 이렇게 다 젖은 거야? 그러니까요. 물이 있다. 어, 이건 뭐야? 이거 저희 꿈으로 응원해. 저희 교생쌤이 다 힘내라고 하나씩 선물해 준 거예요. 이거 1학년 때 받은 거거든요? 지금 저희 쌤이 됐어요. 다시 오셔가지고. 보고 있나요, 쌤? 대봤죠? 정산별구. 사라리 사라리 덥다. 정산에 사라리 났다. 저 공부 열심히 해요. 필기 많이 했죠. 그냥 써야 될 것만 쓰신 거 같아. 원래 공부 잘하는데 여기도 주석 같은 거 달하는데 그런 건 전혀 없고. 영어 이렇게 있어. 단어 시험. 단어. 나는 밀크에 우유를 짜다라는 뜻이 있는지 처음 알아. 다이어리. 하루 있었던 일 간단하게 적고. 되게 악필이시다. 정말 딱 할 일만. 솔직한 글씨로. 와이픽처스 영상 나옴. 깨알로 작게 할 거. 이게 기출분이야. 아, 기출만 되지? 와, 93점만 나왔네? 1등급이야? 미쳤다. 그다음엔. 이제 공부 끝? 아, 네. 끝났어요. 파우치. 어때요? 난 파우치 안 들고 다녔어. 난 화장하면 개 맞았단 말이야. 아, 진짜요? 아, 이 캐릭터 진짜 좋아하시구나. 이걸 사용을 하시겠지? 1등의 파우치를 제가 한 번 털어보겠습니다. 일단 쿠션이 있는데요. 쿠션이 쿠션만 있어요. 케이스가 없어. 이런 통이 분명히 들어가 있을 수 있었을 텐데. 이게 근데 뚜껑이 어디로 갔을까? 아, 면봉 너무 달아. 박살난 면봉 케이스. 블러셔. 이건 뭐야? 이것도 블러셔. 블러, 왜 두 개나 그렇게 많으시죠? 기본에 따라서. 그랬잖아요. 핑크하고 싶을 때 있고, 오렌지하고 싶을 때 있고, 약간 이럴 때. 입술도 두 개? 이것도 기본에 따라서? 네. 기본에 따라서. 체리 입에 있다? 근데 그게 색깔이 진짜 살짝 나오는데 그걸 발라가지고 진짜 엉덩이가 터질 때까지 받았어. 너무 더럽고 저 해가지고. 너무해. 바다. 바디미스트가 나온다고? 아, 이렇게 몸 쓰고 막 이러면. 이건 그냥 렌즈. 수박 렌즈? 아뇨. 지금 끼고 있는데. 이거 끼고 다 해봐도 돼? 네. 왜 끼는지 알겠더라고요. 아, 알겠지 알겠지. 촬영하는데 렌즈 안 갖고 오지? 그럼 계속 바닥만 보고 있어. 아, 진짜요? 렌즈. 뭔가 오늘 예뻐 보이고 싶다. 아, 나는 갑자기 렌즈를 끼기 시작했죠. 우리 때도 써클렌즈가 되게 유행이었어가지고. 근데 우리 때는 써클렌즈가 좀 면이 거칠어서 막 눈이 빨개지는 경우가 많이 생기긴 했었던 것 같아. 타이레덜? 네, 비상량거든요. 이거 왜 달고 다녀요? 뭐야, 베리벤드. 아! 부섬팬이에요? 제가 운동을 좀 많이 해가지고 좀 소박이 하는 편이라. 저렇게. 약간 많이 다치고 덜렁대는 스타일. 이건 그냥 파우더인데 이거 요즘 고등학교 여학생들 중에 안 가지고 다니는 애 없어요. 제가 장담합니다. 완전 가격도 저렴하고. 노세범. 이거 노세범 용도 아세요? 요즘 아이들의 용도. 앞머리에 못 감고 왔을 때. 이렇게 하고. 하지만 저는 머리에도 쓰지 않습니다. 저는 청결하니까. 쓰신 것 같은데. 청결하니까 청결하지 않아요. 얼마 전에 수능 원서 접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여권 사진 찍은 거. 저 보여주세요. 이 친구들 각각 다 있는데. 아, 서로 주고받게 하는 건 아직도. 친구들 사진 같은 거. 증명 사진을 왜 그렇게 한 장씩 받았는지 모르겠어. 아, 고3들. 어, 군대. 고3 같지가 않는데. 나랑 동갑인 것 같은데. 이거는 지갑이에요. 뭐가 없는데? 근데. 확실히 현금이 없네. 저치페이 하는 것도 다 핸드폰으로 전송해요. 요즘 핸드폰이 되는구나. 아, 맞아. 요즘 그런 게 좋네. 우리는 돈 보내려면 은행 가야 됐잖아. 은행 가거나 아니면 폰뱅킹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본래요? 그리고 사실 은행을 잘 안 가고. 그냥 현금을 바로 주는 경우가 많았지. 이거는 제 안경. 어, 나랑 같은 안경이었다. 이게 그 못생겨진다는. 맞아요. 근데 요새 안경 스타일이 많이 바뀌잖아. 이젠 그거 쓰셔야지. 똥 그랬네. 그래서. 이거 안경. 야, 안경 집도 요즘 세련됐다. 상당히 세련된 걸 가지고 오셨네요. 아, 눈 좋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좀 떨렸어요. 근데 여기 안경 딸기 왜 있는 거야? 아, 그렇네. 화장 안 한 날 딱 이거 세트네. 이거 하고 밑에 이거 쓰고. 아, 이거는 보조배터리. 너네 핸드폰 안 받아? 네. 그럼 수업시간에 핸드폰 하는 사람들 있어? 아, 솔직히. 에이, 요즘 누가 그래요? 수업시간에. 수업시간에 누가 핸드폰을. 핸드폰을. 아, 합니까. 아무도 안 하죠. 그러면은 너 핸드폰 걷는 가방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아, 아, 이건 알아요. 왜냐면 시험 때 걷어야 되니까. 핸드폰을 안 걷는구나. 그럼 이게 제가 인강도를 됐으면 좋겠어요. 커졌다. 우리 이따만의 것이야. PMP가. 이거의 4분의 1 정도? 이렇게 이렇게. 그럼 글씨가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다 작았어요. 먹자다는 생각은 없었던 거죠. USB랑. 난 고등학교 때 USB 안 썼던 것 같은데. 요즘 USB 진짜 많이 써요. 수행평가도 다 발표 수행평가고. 막 뭐 제출하는 것도 다 USB 들고 와서 학교에서 막 도서관에서 뽑아서 매거나 이렇게 하고. 나 학생 때 USB 안 썼는데? 플로피 디스크 아니에요? 이거 블루투스 이어폰 있어요? 야 우리 때는 무선 이어폰이 어디 썼어. 우린 다 유선이었어. 아 근데 이게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이거 안 되는데. 아니 아니 아니. 내가 오늘 그렇게 가르쳤어? 제가 그런다는 게 아니라. 친구들이 많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끼면은 사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잘 몰라요. 아 머리도 풀고 이런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안 그러고. 이제. 저는 안 그러고 이제. 스마트폰이 그냥 기체 10년인가 나오잖아요. 스마트폰이 있긴 했는데 데이터가 막 무제한이고 그런 게 없었어요. 인강을 들을 수가 없는 용량인 거죠. 그리고 저희 때는 아이폰도 되게 늦게 나와가지고. 고등학교 때 나왔나 아이폰도? 고등학교 때 나왔나 아이폰도? 모로로라 레이저 가로붙는 고아라폰. 요 세대여가지고. 요런. 요런 게 없었죠. 신용카드? 엄카에요? 학생증. 학생증이 체크카드로 나와. 왜? 이제 이걸로 쓰라고. 치만 해도 돼요? 네 치만 해도 돼요. 왜 그땐 이걸 생각을 못한 거야? 우와. 우와. 아 사진 까시면 안 돼요? 학생증인데 교통카드야. 우와. 우린 이런 거 없었잖아. 혹시래 고3이라 그런지 책 밖에 없고. 아니 갑자기 연장이 나온다고. 연장을 가는 거지. 아니 학교에서 하는 활동이 있는데. 학교에서 지원금을 주면 그걸로 뭘 만들어서 팔면 그걸 기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럼 이런 거 만들어서 봉사하고 약간 돈 벌고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는 거네. 끝. 이제 끝났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네 끝. 아니요 안에 남아있어요. 어? 아. 맨솔. 아 열. 아 이거 잘라주세요. 이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거. 일단 파우치를 가지고 다닌다는 거. 둘째 민증이 없다는 거. 우와. 이렇게 가방을 열어보았는데요. 아. 아 어쩐지 아까 딱 만났는데 약간 상쾌한 그. 프레쉬한 맨솔 향이 싹 나더라고. 아 난 그게 이 향인 줄 알았거든. 근데 이 향이 아니야. 이건 되게 부드러운데. 아 저기 있었네. 우리 나이 차이 별로 안 나는데 그치 생각보다. 넌 몇 년생이야. 아니 저. 01년생. 쌤 몇 년생이에요. 나 99년도에 데뷔했어. 아 그러네. 주인공도 뒷자리 다른 거 아시죠. 저는 3. 2000년 이후니까 3. 남짠. 여전 4. 저 01년생이에요. 01이요? 01이요? 01년생. 01년생도 있어? 01년생이 이렇게 컸다고요? 쌤 2. 2야. 아 대박이다. 저희 엄마도 2인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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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 엄마도 1. 컷 컷 컷 컷. 어땠어요? 다른 게 없는데요? 전자기기들이 달라지 않다. 너무해. 아 근데. 진짜 이거 3개 빼고는 다 똑같아. 이건 진짜 좀 충격이다. 이거는 대학교 때 와서 전 처음 만들었어요. 대학교 때도 그걸 만들었어요? 대학교 때도 학생증에 체크카드 해가지고 그거 넣어서 다닐 수 있는데 저는 고등학생들도 이걸 쓰는 줄 몰랐어요. 그냥 우린 티머니 따로 있고 학생증 따로 있고 목에 걸고 다녔거든요. 아 그 플라스틱 거에다가? 그 목에 걸고 다니진 않아요? 요새? 네. 일단은 충격적이었던 건 악필이시고 우리 때 아예 없었던 것들 있잖아. 가방에 있는 필수품처럼 됐다는 게 너무 신기했지? 귀밑 3cm 그런 규정이 있었다는 게 너무 상상도 못하거든요. 저 진짜 한 번도 단발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는 그 세상에서 못 살고 있어요. PMP. 저는 초삼 때 스마트폰이 나왔으니까 이제 하면서 에어팟 쓰고 그렇게 하면 PMP는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아 근데 그래도 10년이 지났는데도 비슷해. 갑자기 사는 사는 건 다 똑같아. 맞아요. 나이가 뭐가 중요합니까? 맞아요. 나이는 숫자가 뭐예요? 맞아요. 돌지 마세요. 그럼 저것도 숨겨드리고 다 했으니까 이 정도면 다 했죠. 다음에는 성인 분들 뭐 들고 다니시는지 궁금해요. 가방 속에. 청소년만 이렇게 털릴 순 없다. 그러면 당신이 왜 이렇게 이쁘죠? 왜 이렇게 알아야죠?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